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지구과학2, 7월학평,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. 일단 여러분들 단원변 출제 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. 어차피 3단원이 다 안 나오잖아, 아직은. 7월이니까 8, 8, 4. 이렇게 나왔네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보시면 등급컷이 나왔는데 44, 37, 25, 19. 지구과학2는요. 여러분들 지금 재학생들만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 인원이 시험을 다 보면 등급컷이 45에서 47 사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는 뭐 내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야 되더라. 그런데 그래 왔으니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1등급을 맡고 싶다. 그러면 다 맞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의 기본이 되어 있는지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시험이라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큰 무리는 없을 텐데 아, 무리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. 일단은. 5담률 베스트 5인데 5담률 55%면 정담률 44%입니다. 45%입니다. 반대로 가시면 되겠거든요.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. 20번부터인데 봐봐. 천문이죠. 천문 문항 나왔습니다. 이게 아직 천문이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. 여러분들이. 그래가지고 2단원을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름때 여러분들 천문 파트 학습을 좀 열심히 진행을 하시고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구과학 1에 있었지 않니? 알다시피. 지구과학 1에 이 정도 난이도면 상당히 한 중상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중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.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예전 난이도로 따지면. 근데 아마 올해에는 이게 G2로 들어오면서 아주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잘. 그럼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정도 난이도 정도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. 공부를 그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행성 문제 나왔는데 행성의 위치관계 찍고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. 해설관계 다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풀이 보시고서는 공부하시면 되겠어요. 천문 공부하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. 이것도 천문 문제죠. 바로 위에 있는 문제인데. 이것도 정답률이 46%였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 적경 비교하고 태양의 위치 찾는 건데 아직은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. 천문 파트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이런 문제는 무난하게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. 이 문제 오히려 더. 예전 G2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천혜파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천혜파가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. 문항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거든요. 천혜파다. 이런 식으로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다. 자, 그 다음 이제 편서풍파동도 있는데 이곳 이곤트리아 학생들은 조금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편서풍파동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모르는 거야. 되게 기본기를 물어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잘 기억해 두시고 편서풍파동이 원래 예전부터 학생들이 좀 까다로운 주제는 맞아요. 근데 너무나 출제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꼼꼼히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그럼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한반도의 지질 문제인데 이것도 암기성이죠. 그러니까 안 외우는 친구들이 좀 많이 틀렸다. 이게 이제 좀 요즘에 근데 좀 트렌드가 약간 이런 식이야. 조선누층군, 평안누층군 이런 거로 나오는 거거든. 이게 지금 조선누층군이 따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따로따로 여러분들 위치관계 기억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. 알겠죠? 그래서 누층군들의 위치들 시대별로 나눠서 기억해 둡시다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제 총평. 1번 G2 시험은 기본기를 갖다 확실하게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.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고 점수가 안 나왔다. 그럼 기본기가 많이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이게 뭐 비난하는 게 아니야. 어차피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니? 그리고 지금 현 상태잖아.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기를 채우시면 돼요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간단해요. 개념 계속 보시면 됩니다.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. 기출하고. 알겠죠? 그래서 이번 7월 학평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온 시험인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내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아주 잘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뻔합니다. 자 일단 기출. 너무 중요하죠. 기출 푸세요. 당연히 푸셨을 것 같은데 안 푸신 친구들은 푸셔야 되고 수특수환. 자 수특수환인데 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수특은 개념을 진짜 열심히 보셔야 돼요. 알겠죠? 문제도 중요하지만. 수환도 개념이 있긴 있어요. 그럼 한번 차이점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이건 문제풀이 위주로 가셔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수특수환 이거 여러분들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.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다. 그러면은 교과서 보시고요. 그 다음 선생님이 교과서 보시고 교과서 보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할 거야. 선생님이 앞으로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. 문풀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파이널 모의사 나오면 그거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심플해요.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. 우리는 기본기만 잘 거쳐졌으면 무조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. G2는 여러분들 꼼꼼한 매승부이기 때문에 양이 좀 방대하죠. 그 방대한 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. 좀 장인정신 갖고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G2는 장인정신 갖고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다가간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패배하지는 않을 겁니다. 승리할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. 알겠죠? 오케이. 우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열심히 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잘 따라오세요. 그래서 우리 함께 손잡고 성공의 일로 한번 가봅시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알겠죠? 함께 합시다. 자, 선생님 말할 거 여기까지 끝이고요.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끝! 그렇습니다. 수업 시간에 감사합니다.